실시간 라디오 PC에서 실행시 크롬브로저의 확정 프로그램에 HLS 플레이어를 설치해줘야 정상작동합니다. 이거 확정 프로그램 플레이 HLS 크롬에 추가 하나 하면 되고 추가 다시 끄고 F5를 누르면 나오지 라디오고 실시간 TV 아까 했죠? 플레이 HLS 저작권 때문에 오래 틀면 저거 될 것 같고 여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배제해놓고 정용전 실장을 가장 채널A TV조선 비명모임이 아니다 민주당의 비전모임이다 라고는 말을 했잖아요 TV조선은 북한하고 이거 유튜브 스트리밍 KBS 드라마 케이블 TV죠 YTN도 있고 YTN은 유튜브도 실시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산다 오늘의 활용 모음이 이렇게 있고 어쩌다 또 있나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뭐 국방 TV 국회 방송 다문화 TV 기독교 TV 다 있고 홈쇼핑도 나와 있습니다 홈쇼핑 같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W E B T O 점 웹TV 점 D O T H O M E 점 C O 점 K R 여기 들어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HLS 플레이어를 설정해 주시면 여기 있는 것을 다 PC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